기술개발부터 시제품 제작과 홍보까지 제품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꽤 많습니다. 기술개발에도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데요. 경기도 기술닥터의 1대1 컨설팅으로 톡톡히 도움을 본 것을 이슬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무인방제기, 무인방역소독기를 제조하는 도내 중소기업. 방제약품이 점성이 있다 보니 노즐 막힌 문제가 있었는데 경기도 기술닥터인 송종원 교수의 도움으로 해결점을 찾고 중국으로 수출까지 성공했습니다. 경기도 기술닥터는 산업체와 대학, 연구소 소속 기술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기술지원을 넘어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한 기업은 매출이 늘고 기업의 매출 중간은 채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도는 기술닥터 사업을 통해 2009년부터 1만 1,000건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습니다. 기술닥터 사업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단계별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중소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를 넘어 2020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를 벤치마킹해 전국에서 추진 중인 기술닥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